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율하는 핵심 기관인 뇌. 그러므로 뇌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겨울에는 뇌혈관이 수축돼 뇌경색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갑작스런 마비와 언어장애, 그리고 심한 두통 등의 증상을 겪는다면 뇌경색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오늘 TV 닥터에서는 머릿속 시한폭탄, 뇌경색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사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겨울철이라고 해서 사실은 뇌혈관 질환 환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뇌혈관 질환을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주위의 기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에서는 주변의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심한 뇌혈관의 협착을 갖고 있는 환자가 이런 추운 날씨에 노출이 되면서 혈관의 수축이 발생을 하게 되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더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뇌경색과 같은 허혈성 뇌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맥 경화로 인해서 뇌혈관의 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2차적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혈관이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혈관이 터져버리는 수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추운 날씨에는 무리한 신체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인자를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더 높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위험인자가 있습니까? 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은 남자에서는 약 25% 정도 여자에서는 한 20% 정도로 남자에서 5%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인자들이 구체적으로 뇌혈관에 어떤 영향을 줘서 더 위험성을 올리는 건가요? 뇌혈관 질환이 막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은 축상 동맥 경화증입니다. 이런 축상 동맥 경화증의 진행 과정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우리의 혈관은 밖에서부터 외막, 중막, 내막의 세 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축상 동맥 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내막에 침착이 되고 뇌피세포가 증식이 됨으로써 축종이라고 하는 이런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맞기 때문에 축상 동맥 경화증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상에서 저 노란 부분, 몸과 끼어있는 노란 부분이 축종. 네, 축종이고 축종은 이 괴사의 중심부에 여러 가지 세포의 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이 섞여 있어서 아주 끈적끈적한 죽 같은 양상의 괴사의 중심부가 있고요. 그 가쪽을 섬유피막이라고 하는 단단한 막이 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치 화산이 폭판하는 것처럼 이런 섬유피막이 약해진 부분이 터지면서 이런 괴사의 중심부가 혈류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혈소판과 섬유소가 응집이 되기 시작해서 여기서 보이는 빨간 모양의 혈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혈전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막히네요? 혈전의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원이부 혈관을 막는 경우에는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요. 이런 혈전이 점점 커지면서 혈전이 생성된 위치에 큰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에는 큰 내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죽상 동맥 경화증 다음으로 중요한 내경색의 원인은 심장에서 발생하는 색전이 되겠습니다. 심장에서 발생한 색전은 우리 죽상 동맥 경화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경색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크고요. 그리고 주로 뇌이 가장 바깥쪽인 피지를 잘 침범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기능 상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경색 안에 출혈성 변화도 잘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우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심장에서 색전을 만드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가 예상되는 향후에 앞으로 굉장히 내경색의 원인으로서 중요도가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이 중에서도 심장에서 발생한 색전에 의한 원인은 좀 더 위험하고 후유증도 크게 남죠. 예후가 더 안 좋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뇌의 혈관이 막히는 부위가 좀 달라지게 됩니까? 혈유역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혈관이 잘 좁아지고 막히는 부위는 혈관이 심하게 굽어지는 부위나 여러 부위로 분지가 되는 부위가 잘 막히게 됩니다. 고깍지점 이런 데인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양인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위치에 상관없이 두 개의 각 내에 있는 혈관이 잘 좁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혈관의 부위가 잘 막히냐 하는 그런 원인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장에 의해서 발생한 색전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에는 색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심장에서 생기는 색전의 경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뇌경 동맥이나 뇌경 동맥에서 분지되는 중뇌 동맥과 같은 큰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아주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가 더 안 좋다. 그러면 뇌에 어느 부위에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보이는 증상도 달라지겠어요? 뇌는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대뇌를 좌측 방구와 우측 방구로 나누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측 방구가 우성 방구가 되는데요. 우성 방구는 언어 기능이나 수리 기능과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우측 방구는 공간지강 응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1차적으로 운동을 담당하는 대뇌의 피질과 그 피질에서 유래가 되는 이런 신경 섬유가 지나가는 길에 어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편측의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웃음을 짓거나 표정을 찡그렸을 때 양측의 안면이 비대칭이 보이는 경우에는 안면 마비를 의심할 수 있겠고요. 편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물건을 질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반신의 마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성 방구인 좌측 방구의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병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어장애, 말을 하지도 못하고 남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심한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갑자기 균형을 잡기 힘든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 소뇌나 뇌관 쪽의 뇌경색을 의심하게 되고요. 특히 편측의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두부 쪽의 병변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주로 또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한 번 나타나서 계속 이런 게 아니라 좀 회복이 되네요? 네. 밖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분 지속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에 회복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일과성 뇌허혈, 일과성 허혈 발작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증상이 있는 그 동안에는 뇌세포의 손상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조가 아니라 진행 증상인가요? 네. 다행히도 운이 좋게 혈류가 재개통이 되어서 증상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혈류가 재개통이 되지 않는다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증상이 살짝 나타났다가 다시 회복된다면 그때가 정말 골든타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신호로 받아들여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건데요. 뇌경색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증상이 한밤중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한밤중이나 주말. 그럼 진짜 어딜 찾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병원의 문이 열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집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우리 뇌경색을 진료하는 병원의 응급신들은 1년 365일, 주 7일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라면 적어도 한 몇 시간 이내에 가는 것이 후유증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기준이. 증상이 발생하고 4시간만 반 안에 도착을 해야지만 우리가 혈관의 재개통을 노리는 정맥 내 혈전 용해술 같은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4시간 반? 네. 4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4시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혈전 용해술 치료는 1분 1초라도 빨리 시행이 되었을 때 유효가 훨씬 좋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뇌경색의 위험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면마비,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타 여러 가지 장애가 조금이라도 잠시라서 보인다면 지체 말고 일단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첫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위험 증상을 겪고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증상을 처음에 겪으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한 7시 40분에 돌아가고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하고 그러길래 그냥 바로 병원에 실려왔어요. 거기로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아칫이 되어버리고 그리 된 상태예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신경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당뇨라고 당뇨도 없고 헬압도 조금, 헬아버지가 조금 있었지만은 또 그것 갖고는 서러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하기에 뭐 빨리 치료한 게 이게 지금 나한테는 억수 덕이지요. 새벽에 제가 아들 밥을 채워주려고 입을 났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죄를 보더만 평소에 하는 짓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나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컵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컵이 안 잡히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오면서도 내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응급실로 이리 와가지고 막 누움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내가, 그때는 잤나 나는 모르라. 그렇게 내한테 그런 병이 올 거라는 생각은 나나.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저는 진짜 생각도 안 했어요. 와,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런 증상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해져서 오는 분들도 계신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아주 흔히 있습니다. 더 많아요, 사실은? 흔히 있다는 거예요? 네, 많습니다. 이분들처럼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말이 어눌하다, 평소에 내 행동하고 좀 다르다, 이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뇌혈관 질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에서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신의 마비가 생긴다든지, 언어장애가 생긴다든지, 말이 어두워지는 구음장애가 생긴다든지, 시야의 장애가 생긴다든지,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심한 균형장애가 생긴다든지, 특히 이런 경우에 손발을 이렇게 바늘로 뚫어서 피를 낸다든지. 손을 따야 돼, 그렇잖아요. 팔다리를 주무르신다든지, 침을 놓고 이렇게 집에서 기다리신다든지 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시행을 하시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환자 보셨어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치료를 시행을 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게 환약이라든지 어떤 약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의심이 될 때는 빨리 119로 연락을 하셔서 최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가장 빨리 내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나 기억을 해서 나중에 의료진께 말씀드리면 훨씬 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정말 무서운 것이 뇌경색은 합병증이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하면 합병증이 얼마나 위험해지는 건가요?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은 빠른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죠. 특히나 고령에서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폐동맥 색정증은 우리 환자분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침상에 오래 누워서 주로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 쪽에 있는 심부 정맥 안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리 쪽에서? 네, 이러한 혈전이 혈류를 따라 날아가서 폐혈류를 공급하는 폐동맥을 맞게 되는 경우가 아주 치명적인 폐동맥 색정증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되겠고요. 그리고 뇌경색 관자분들은 대체로 의식상태가 굉장히 나쁜 경우도 많고 상킴 장애가 동반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못 드시니까? 네, 그리고 같은 자세로 계속 침상에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욕창이 잘 생길 수 있고요. 계속 우리가 누워서 잘 배기는 부분, 그쪽에 욕창이 잘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주자주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고 하는 게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흡인성 폐렴이나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함으로써 발열이 생기는 환자들도 흔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경계 합병증으로는 뇌경색이 부종이 생기면서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로 있고요. 그리고 뇌경색의 출혈성 변환, 그리고 이런 발생한 뇌경색이 포커스가 돼서 경련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거 뭐 하나라도 참 심각하지 않은 게 없네요. 합병증 그만큼 무서운 것이 뇌경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일단 어느 부위가 얼마나 막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검사를 시행합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는 뇌 및 뇌혈관 MRI가 되겠습니다. MRI를 찍는군요. 네, 네. 뇌 MRI로는 새롭게 발생한 뇌경색의 부위나 이전 병면의 유무, 그리고 뇌출혈의 유무, 그리고 뇌의 관류 상태 등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뇌혈관의 협작과 폐색이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도 알 수 있는 등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검사는 경두계 뇌혈유 초음파 검사인데요. 뇌 MRI와 함께 시행을 해서 혈류의 협작과 폐색 부위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뇌 MRI를 시행하는 데 이 검사를 굳이 같이 시행을 하는 이유는 MRI로는 혈류의 방향이나 혈류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치료 경과를 보내기 위해서 아주 비용 효율적인 측면으로 우수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 조형술이 있는데요.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 조형술은 혈관의 협착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혈관 자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우회에서 피를 주는 우회의 측부순환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형제가 들어가는 모습인가요? 네, 보시다시피 혈관은 지금 뇌경동맥이고요. 혈전이 저렇게 뇌경동맥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뇌 MRI 그리고 뇌혈류 초음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뇌혈관 조형술을 통해서 어느 부위가 얼마만큼 막혔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막혀 있는 혈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뚫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발병 시간이 아주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발병한 지 4시간 반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혈전용해제라고 하는 약물을 정맥주사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혈전을 녹이는 그런 주사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혈전용해제는 약 한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한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대규모 연구에서 4.5시간까지도 출혈 등의 부작용에 비해서 치료로 인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치료 시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1시간 반이 어디예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네요. 그림을 보시면 혈전용해제 투약 전에 이렇게 중뇌동맥이 끊어지면서 혈류가 원입으로 잘 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혈전용해제를 투약한 이후에 혈류가 재개통이 되면서 뒤쪽으로 혈류가 다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전용해제를 투약을 한다고 해서 모든 혈관이 다 뚫어지는 건 아니죠. 혈관이 재개통이 실패하고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이 전혀 호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흔히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뇌 MRI를 시행을 해서 선택적으로 동맥 내의 혈전 제구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4시간 반, 4시간 반 강조를 하시잖아요. 아니, 4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니고 4시간 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4시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조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4시간 반이 경과해서 혈전용해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게 되면 뇌출혈과 같은 출혈성 부작용이 매우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히려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시간 반이 넘어서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들에게는 혈전용해제는 투약을 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4시간 반을 강조드리고 있지만 4시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적어도 이 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을 해야만 혈전용해제를 시도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90분을 기준으로 90분 이전에 혈전용해제가 투약된 환자와 90분 이후에 혈전용해제가 투약된 환자들의 예우를 추적, 관찰해 보니까 90분 이전에 혈전용해제가 투약된 환자에서 치료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치네요. 그렇죠? 4.5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혈전용해제는 1분 1초라도 빨리 들어가야지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시간, 4.5시간, 골든타임, 지키면 좋지만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혈전용해제를 투입하지 못하고 그럼 다른 시술로 넘어가야 되나요? 혈전용해제를 투약할 수 없는 시간에 도착한 환자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적으로 동맥 내 혈전 제거술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입니다.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경 동맥이 올라가다가 혈전에 막혀서 혈류가 더 이상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죠. 이런 경우에 대퇴동맥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 이런 복부 대동맥, 흉부 대동맥을 거쳐서 뇌혈관까지 가느다란 도관을 밀어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우리가 시암이라고 부르는 방사성 투사 장치를 이용해서 육안으로 보면서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전신마취 안 해도 돼요? 지금 전후가 확실하게 비교가 되네요. 지금 보시면 시술 전에 막혀있던 혈전이 우리 진공청소기의 원리처럼 음압을 걸어서 혈류를 빨아내는 그런 시술을 시행을 한 거고요. 이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시행한 지 약 20분 만에 혈류가 완전히 재개통이 됨으로써 지금은 환자는 아무 증상 없이 걸어서 외래를 다니고 계십니다. 신기하다. 정말 기적처럼 올 때와 갈 때가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르시네요. 다행스럽게 호전된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진상으로 저렇게 시원하게 뻥 뚫리면 뭔가 환자도 느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인터뷰하신 분들을 보셔도 알겠지만 증상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증상이 어떻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구나. 깨어나 보니까 증상이 다 호전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거기 대퇴라면 사타구니에서부터 도관을 넣어서 이게 뇌혈관까지 이렇게 길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올라가면서 다른 혈관을 건드린다거나 이런 위험 인자가 없어요? 물론 그런 합병증, 혈관 합병증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치료나 검사들은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보다는 시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계산을 잘 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혈전을 아까 진공청소기청소는 뺄 수도 있다고 하셨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스탠트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스탠트는 만성적인 뇌혈관이 협착이 있는 경우에 스탠트를 계획적으로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스탠트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런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을 하는 경우에 스탠트를 반쯤 펼쳤다가 이렇게 끄집어 당김으로써 꼭 낚시를 하는 것처럼 혈전을 스탠트에 걸어서 끄집어내는 이런 시술을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시술을 하는 도구들이나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술 결과도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탠트 같은 기구를 혈전 꺼내고 혈전 꺼내고 나면 어쨌든 동맥은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막힌 거 없이. 그러면 손상된 그 부위도 좀 회복이 되나요? 우리가 뇌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면 뇌경색의 중심부가 있고요. 뇌경색의 중심부가 쪽으로는 혈류가 재개통이 되면 다시 살아나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부위를 우리가 경색 주변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색 주변 구역은 혈류가 적절하게 재개통이 되지 않으면 조만간에 괴사가 돼서 기능을 잃고 영구적인 손상을 받을 그런 운명이 처해있는 조직이죠. 우리가 동맥 내나 정맥 내로 혈전 용액수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러한 경색 주변 부역을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혈류를 공급을 해서 이런 죽기 직전의 세포들을 되살려내게 된다면 뇌경색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뇌경색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지금 빨간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사진에서 보이는 부위는 학상계수 영상이라고 하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급성으로 새롭게 발생한 허혈성 뇌경색이 있는지를 보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하얀 부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허혈성 괴사가 발생했거나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부위가 됩니다. 그럼 뇌가 손상이 됐네요. 그런데 이 부분의 옆에 사진은 관류를 보는 사진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혈류를 재개통을 시켜주었을 때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산계수 영상상에서 보이던 병변이 사라질 수 있고 즉 뇌경색의 크기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뇌경색 부위도 최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정말 관건은 시간이구나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는데 오늘 이 뇌혈관 질환은 암이나 또 심장 질환과 함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뇌 관련 질환은 아주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그중에서 뇌경색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걱정도 되시지만 궁금한 점도 많이 생기시죠? 혹시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 텐데 어떤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남편이 4년 전에 뇌경색이 갑자기 한쪽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으로 판명이 나섰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치료도 했고 어느 정도 괜찮아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관리를 하면서 흑게 열매하고 여린 가지 나무를 좋다길래 과수도 먹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발병률이 심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면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럼 실제 수술은 받으신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없고요. 네, 다행히. 2차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차 예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이 어떤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규모 연구로 인해서 위험성이 입증된 위험 인자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상지질혈증, 그다음에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도 있고요. 그리고 무증상성 경동맥 협착 같은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 위험 인자입니다. 이런 위험 인자들을 잘 알고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금연을 하는 건 필수겠고요. 지금 금연 중이세요? 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아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비만도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옆에서 챙겨주실 부분이 많으시네요.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당뇨 약을 먹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위험 인자가 되네요. 네, 그런데 약은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뭘 더 하면 예방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남편분이? 50이요. 지금 딱 50 되셨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물론 철저한 혈당을 조절하시는 것이 철저하게 혈당을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사실은 당뇨 환자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요? 혈압을 더 잘 조절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혈당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피하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면 환자가 보였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 호전이 됩니까? 뇌경색의 치료가 아무리 신속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병이 발생하기 전과 100% 동일하게 회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게서 편측의 마비라든지 언어장애, 궁장애, 안면마비 이런 다양한 양상의 후유증들이 다양한 정도로 남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능적으로도 뭔가 떨어지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심적으로도 많이 우울하실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흔한 후유증은 뇌경색 후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경색 후 우울증은 뇌경색 발병 직후보다는 발병하고 한 3개월 이후에 가장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신체 기능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다양한 신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우울증상이 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요즘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에서 이런 환자들에게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를 시행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신체적인 그런 후유증을 더 많이 신경 썼었는데 일단 치료받은 이후에는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의 이런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오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물론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가진 뇌경색의 위험 인자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그다음에 무증상성 경농맥 협착,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 이런 위험 인자들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고 이에 대해서 잘 조절을 하는 것이 예방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평소에 신체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하고요. 역시 운동은 빠지질 않네요. 그리고? 그리고 셋째로 건강한 식사 습관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금연하셔야 하고요. 이건 무조건이 들어가네요. 무조건 금연하셔야 하고요. 과음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뇌경색의 위험 증상을 잘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과 금연과 그리고 적절한 식사 조절, 새해 목표로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의료와 신경과 양태일 과장을 모시고 뇌경색의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